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편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학생의 공약 사업과 학생 복지 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의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